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당 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여러분 세상은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실제로 마땅히 이래야 되는 것과 다르게 그냥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당이지만 선거 부정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난 선거 부정에 관여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게 당이지만 당연히 옳은 이야기지만 선거 부정의 이름들 일으킨 사람의 수사 한 번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그냥 강자의 이익인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그래서 기원전 4세기 때 소크라데스가 살았던 그 시절에 소피스들 괴변론자들이 정의가 강자의 이득이다는 것을 참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옳은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조국 기사 조국에 대한 기사가 밑에 댓글이 한 80명 정도 붙었는데 단 한 명도 외외 없이 모두가 다 분노하고 당위를 이야기합니다. 조국이 어떻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냐 저는 여러분들 언찮으시겠지만 그냥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이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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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돌고 돌아 다시 조국의 넓. 동아일보 김지연 기자의 아주 긴 그런 칼럼 하단에 86명 정도 여러분들 시민들이 글을 남긴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86명 가운데 현실을 뭡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당위를 이야기합니다. 조국과 같은 범법자가 어떻게 1심에서 당연히 유죄를 행을 받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나옵니까 왜 못 나옵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면 조국 여러분들 재판을 모두 다 뭐하겠습니까 정치사건으로 만들어버릴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씨가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조국 판사들이 4.15 총선 2주의 20년은 판결 내리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강큰 판사들이 그렇게 담대한 판사들이 대한민국 있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회찬 씨가 조국에게 특별한 힘을 실어주는 거죠. 세종시에서 열린 조국 씨가 쓴 여러분들 저서에 출간에 나와 가지고 아마 법무부 장관이 안 됐으면 가족이 그렇게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검차계획하겠다는 의지로 장관을 맡았다가 고초를 당하시고 사모님도 방금 저와 저녁을 함께하고 오는 길인데 개우 몸을 추수는 정도는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회찬 씨가 더불어민주당 내 지분이 아주 많은 사람이잖아요. 대주주구가 한 대 하나지 않습니까 현직을 떠났지만 영향력이 여전히 있는 거죠. 어떤 행진을 하는데 조국에 공천을 줄 겁니다. 최근 조국 이재명이 겪는 걸 보고서 검찰이 저정대로 사겠구나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에 이회찬 씨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재명 사건이나 조국 사건을 동전의 양면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동전의 양면으로. 이렇게 조국 씨가 세종시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와가지고 여기 이회찬 씨가 여러분들 사모님하고 식사도 하고 덕담을 이 정도로 한다는 이야기는 조국은 확고한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좌파들은 여러분들 우파들은 국민의 힘은 사람들을 크리넥스처럼 쓰지 않습니까 그냥 의리 같은 건 없는 겁니다. 그 동네는. 그러나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한테 여러분들 충성을 바친 사람들은 끝까지 뒤를 봐주려고 하죠. 그 좌파들의 결속력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겁니다. 조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조국이 여러분들 국민의 힘 내부에서 비슷한 사건에 관련됐으면 완전히 크리넥스로 이런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게 되면 우파라고 이름 칭하는 국민의 힘은 인재들 그 국민의 힘과 소위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대부분 크리넥스 휴지로 이름 여깁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자면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입니다. 모래알과 같은 것이고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 우리와 인연을 맺고 의리를 지키면 그가 범법을 했던 모든 관계없이 우리가 끝까지 뭡니까 그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은 공천 받을 가능성 굉장히 난 높게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끝까지 미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국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가 기자는 민주당의 진정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 선거철입니다. 이런 건 관계없는 겁니다. 좌파들한테는 정이고 나발이고 선이고 악이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편이면 다 여러분 정인 것이고 저 편이면 다 부정인 겁니다. 저 편은 처절하게 여러분들 먼저 보복을 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 편은 다 우리가 남의가 해서 보호해야 되는 거죠. 조국은 공천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당선될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선을 시킬 겁니다. 경기도에 나오든 서울에 나오든 어디를 여러분들 공천을 주든 간에 조국은 당선시킬 겁니다. 왜 전산조작이 다 당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조국이 출마한 지역은 특별적으로 해가지고 조작가 한 50%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조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냥 공천 100% 당선 100%인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나 언찬해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도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불편할 겁니다. 아니 조국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단 말입니까 그거는 당위고 현실은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실은 조국을 무죄로 만들 거라고요. 이재명을 무죄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으면 그냥 옳고 그런 거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편 끼리 그냥 다 헤쳐먹는 겁니다. 그리고 저 편에 속한 애들은 그냥 탄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병호 tv에 대한 탄압은 문 정권보다 윤 정권이 훨씬 더 심합니다. 공병호 tv에 대한 탄압은 여러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더 심해진 겁니다. 우파들은 기본적으로 의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쓰고 버리고 이용해먹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좌익들이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조국은 당선될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은 그냥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어나서 바로잡아야 되는 건 당이지만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송이 훨씬 더 저는 탄압이 더 심합니다.